자 양손 한번 올려보니까 자 이거 손을 움직이실 때는 웃으면서 자 양단이 할 때는 본인 이름을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도리를 두글게 자 동덕치면서 도렬히 자 도리를 멀리 도렬히 한양 가신 우리 도렬히 불러도 대답도 없고 기다려도 한옥으로 달려왔어요 아시마 우리 도렬히 자 그 소리로 샘네 호오화 호오화 두려님 쉬는 날 두려님 오시는 날 자 한 곡 들어봐요 내 가슴에 저만한 지거쳐요 잘하셨습니다 박수